나를 구제하는 것이고 일치중생을 구제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. 선수경 강의가 끝나면 이제 제가 또 들려드리고 싶은 좋은 경제원 구절이나 여러분들을 이렇게 화면으로라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고 그야말로 지금까지 내가 이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의 진짜 인생의 어떤 귀인들을 여기서 지금 하는 게 좋은 거야라는 그 틀 이걸 집착이라고 막 밀쳐내고 싶어요. 내 인생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신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아무리 제가 석과문의 부처님께서 와서 얘기를 해줘도 안 될 거예요. 마음을 닫고 있으면